안녕하세요. 강현웅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1회차 반응공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번 문제입니다. 81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반응물질 A는 2Lm의 유속으로 부피가 2L인 흐름 반응기에 공급된다. 이때 A의 출구농도 CA, P는 0.02m, 초기농도 CA0는 0.2m일 때 A의 반응속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게 A의 반응속도죠. A의 반응속도는 먼저 RA를 구하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RA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먼저 유속과 부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시간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공간시간 공식을 적어보면 공간시간 다운은 유속분의 부피로 적을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RA분의 CA,0XA로 적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혼합푸른 반응기가 혼합푸른 반응기이기 때문에 혼합푸른 반응기에 해당되는 공간시간 공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지금 여기서 공간시간 공식을 보면 유속분의 부피이기 때문에 2분의 2가 돼서 값은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문제에서 알아내야 될 것은 마이너스 RA값이고 CA0와 XA를 알면 되겠네요. CA0는 0.2몰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XA는 CA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CA는 CA,0 1-XA가 성립함으로 CA0는 0.2몰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CA값은 0.0이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이 0.0이몰이고 CA0는 0.2몰이기 때문에 1-XA값이 0.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A는 0.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CA값 CA0값을 여기에 각각 넣어서 마이너스 RA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A는 마이너스 RA는 CA0 XA라고 적을 수 있으며 여기에 값을 넣으면 CA0가 0.2 곱하기 0.9가 되서 0.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문제 8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82번 문제로 보면 직렬반응 ARS의 각 단계에서 반응속도 상수가 같으면 해분식 반응기 내의 각 물질의 농도는 반응시간에 따라서 어느 그래프처럼 변하는가 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직렬반응 ARS 반응이면 A에서 R만 만들어지고 R에서 S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비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역이고 ARS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연속 반응입니다. 그래서 비가역 연속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비가역 연속 반응에서 반응속도 상수가 같다고 했네요. 반응속도 상수가 같으면 A에서 R로 R에서 S로 전환되는 속도가 모두 똑같겠죠. 그러면 초기에 A만 있을 테니까 A양은 지속적으로 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은 A가 증가하면서 R이 먼저 S보다 더 빨리 증가하겠죠. 1차 생성물이기 때문에 R은 증가하다가 A도 A도 없어지고 A가 없어지면서 R이 생성되고 R이 점점 많아질수록 S로 다 변환되겠죠. 따라서 R이 증가하다가 S로 변환되기 때문에 농도는 감소될 거고 S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지속적으로 감소 R은 증가하다가 감소 S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문제 83번 문제 자동총매화 반응에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동총매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먼저 자동총매화 반응은 요즘 시험에서 계속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 전환율이 작을 때 그 다음에 전환율과 무관하게 어떤 반응기가 유리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동총매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동총매화 반응은 반응 시기 이처럼 되는 반응입니다. 생성물이 반응물을 더욱 촉진시켜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게 하는 반응이고요. 이러한 자동총매화 반응은 주로 순환 반응기를 이용하죠. 왜냐하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데 생성물이 더욱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생성물을 다시 반응기에 유입되는 이러한 순환 반응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반응기에서 원하는 전환율에 따라서 반응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꼭 PFR을 관형 반응기만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원하는 전환율에 따라서 다른 반응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목표로 하는 전환율이 생성물이 전환율이 낮은 생성물이다. 그러면 전환율이 낮을 때는 CSTR을 아무래도 사용하면 좋겠죠. 혼합 푸른 반응기 왜냐하면 CSTR의 특징이 PFR보다 더 낮은 전환율의 생성물을 얻기에 좋고 그러니까 CSTR의 한계죠. CSTR은 낮은 전환율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전환율의 생성물은 얻기 힘들어요. 반면 PFR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높은 전환율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따라서 전환율이 낮은 높은 생성물은 PFR 전환율이 낮은 생성물은 CSTR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면 전환율이 작을 때는 어떤 거요? 혼합 푸른 반응기가 유리하다. 라고 돼 있는 2번이 맞겠습니다. 전환율과 무관하기에는 옳지 않은 지문이죠. 따라서 3, 4번은 모두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84번 문제입니다. 84번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평균 체류 시간이 같은 관형 반응기와 혼합 반응기에서 반응물 A가 생성물 R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관형 반응기의 전환율을 XP 혼합 반응기의 전환율을 XM이라고 할 때 XP와 XM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네요. 먼저 체류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체류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체류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공식들을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류 시간 T라고 적으면 체류 시간은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체류 시간은 V분의 V라고 적을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VF겠죠. 이는 VF가 의미하는 것은 반응기를 들어가는 유속과 나오는 유속이 있을 때 반응기에 들어가는 유속이 V0 반응기를 나가는 유속이 VF라고 적을 수 있고 그래서 VF와 V0는 기상 반응일 때는 V0와 VF가 같아요. 그 다음에 액상 반응일 때는 V0와 VF 잘못 말했네요. 액상 반응일 때 V0와 VF가 같고 기상 반응일 때 V0와 VF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XP 전환율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먼저 관형 반응기와 혼합 반응기에서 체류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공식으로 나타나느냐를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보시면 CSTR 혼합 반응기와 PFR 관형 반응기에서의 체류 시간 공식은 체류 시간 T는 V분에 VF분에 V 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RA분에 C A,0 X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FR 공식 T는 똑같이 VF분에 V가 되고 이것은 C A,0 인테그랄 0부터 XA에 대해서 마이너스 RA DXA가 되겠네요. 이렇게 PFR은 체류 시간이 적분 형태로 나타나고 CSTR은 고배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확히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 계형을 보고 반응 그래프 계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봅시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속도의 역수와 XA에 대한 그래프 형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N이 0차가 아닐 때는 무조건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N이 0일 때는 1직선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0차일 때는 직선 그 다음에 0차가 아닐 때는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나고 이때 CSTR은 마이너스 R분의 1과 XA의 고부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N이 0차가 아닐 때 아닐 때를 보시면 마이너스 R분의 1 값 XA가 지금 전환율이 이 값일 때 XA 값과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XA 값과 마이너스 RA의 고부로 나타내져서 체류시간은 이러한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PFR에서는 마이너스 R분의 1을 XA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죠. 따라서 전환율이 같다고 했을 때 전환율이 같다고 했을 때 PFR은 이러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되겠네요. 따라서 전환율이 같을 때는 반드시 CSTR의 체류시간이 PFR의 체류시간보다 반드시 큽니다. 그리고 N이 0차일 때만 유일하게 N이 0차일 때는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직선일 때는 적분 면적이나 사각형의 면적이나 똑같기 때문에 N이 0차일 때만 T CSTR과 T PFR 체류시간이 둘이 같고 N이 0차가 아닐 때는 반드시 CSTR의 체류시간이 항상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보면 평균 체류시간이 같다고 나와있죠? 문제는 평균 체류시간이 같을 때 전환율이 어떤 게 더 크냐를 물어봤어요. 평균 체류시간이 같다는 말은 면적이 같다는 말이고 따라서 PFR이 이만큼의 면적을 체류시간을 갖는다면 이때가 XP가 되겠죠? CSTR은 체류시간이 같다는 말은 면적이 같다는 거니까 이만큼을 가져야 되겠죠? 이만큼의 넓이를 가져야 되겠죠? 이때가 X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이 0차가 아닐 때는 0차가 0차가 아닐 때 2 CSTR과 PFR의 체류시간이 모두 같다면 반드시 PFR의 전환율이 항상 더 큽니다. 하지만 N이 0일 때는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했기 때문에 체류시간은 항상 CSTR과 PFR이 모두 같으므로 XM과 XP가 같습니다. 따라서 N이 0차가 아닐 때는 항상 PFR의 전환율이 크고 N이 0차일 때는 둘의 전환율은 같습니다. 이를 유념하면서 다시 문제를 보면 문제 1,2번을 보시면 차수 N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있죠? 차수 N은 0차일 때랑 0차 아닐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번,2번은 그냥 틀린 값이고 반응 차수 N이 0보다 클 때는 항상 PFR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때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보시죠. 85번 문제 85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다음 두 액상 반응이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반응시켜야 부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가 를 물어보는 문제 입니다. 부반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반응이 있고 원치 않은 부반응이 있죠. 이렇게 원하는 반응과 부반응이 있을 때는 항상 선택도 의 개념 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도는 내 부반응이 만들어지는 속도 분해 정반응이 내가 원하는 원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물질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 에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 속도 속도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K2 CA 1.8 CB 0.5 분해 K1 CA 0.3 C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정리하면 K2 분해 CA 1.5 분해 CA 1.5 분해 그 다음에 K1 CB 0.5 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도가 이렇게 나타내졌을 때 나는 어떤 형태의 반응기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그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반응물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A와 B가 반응물이죠. 반응물 A, B 중에 선택도의 식에서 반응물 A, B 중에 한 개라도 플러스의 지수 값을 가지는 반응물이 있다면 반드시 PFR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선택도를 높이는 반응을 하고 싶어요. 선택도를 높이는 반응을 하고 싶은데 이 식을 보면 선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B의 농도 B의 농도를 높이고 A의 농도는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A와 B가 지금 반응물인데 어찌 됐든 반응물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농도를 높여야 되죠. 농도를 높이면 농도를 높여야 되고 그때 전화 선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PFR을 그때는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A와 B의 농도 값의 지수 값이 둘 다 음수료 형태를 띄면 CSTR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급 방식 공식 공급에서 B 성분은 지금 플러스 지수로 가지고 있고 A 반응물은 마이너스 지수로 가지고 있죠. 플러스 지수로 가지는 플러스 지수로 가지는 B는 앞에서 공급하고 마이너스 지수로 가지는 B는 측면에서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러냐 우리는 B의 농도를 높여 반응하는 B의 농도를 높이고 싶어요. 따라서 B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게 해서 반응에 최대한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A는 반응하는 A의 농도를 낮추고 싶기 때문에 A는 측면에서 공급해서 반응 중 관형 관 중간에 측면에서 공급을 해서 최대한 반응을 반응하는 A의 농도가 작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를 선택하는 게 옳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지문에서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B는 정면에서 A는 측면에서